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컴플리트 시리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컴플리트 시리즈가 알려진지는 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최근에 제가 레슨하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두루두루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nativeinstrument.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란, 이 서치란에다가 컴플리트 스타트라고 치시면 쉽게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라고 붙은 게 바로 무료 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무료로 제공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가상학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상학기들은 전부 콘탁에서 돌리는 가상학기예요. 그런데 어? 난 콘탁이 없는데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콘탁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실 때 그 콘탁 플레이어, 지금 현재는 세븐 버전이 가장 최신인데 콘탁 세븐 플레이어를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상학기를 가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탁 플레이어가 붙은 것도 무료로 받고 이것도 무료로 받아가지고 함께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이거는 약간 네이처한 느낌, 조금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데 그런 류의 신디사이저고요. 약간 사운드 디자인 이런 작업할 때 유용할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날로그 드림스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레트로한 느낌, 옛날 느낌의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 스케이프나 약간 텍스처 느낌 나는 이런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이나 영화음악, 영상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또는 뭐 앰비언트 음악이나 일렉트로닉 쪽에서도 많이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사운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무료로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아예 여기 이렇게 묶여서 같이 있습니다. 이것만 뭐 따로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최근에 소식이 올라왔었습니다. 콰이어 스타일, 그러니까 합창단 스타일의 가상악기고요. 대신 조금 다르다면 옛날 교회나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적인 그런 콰이어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음악적인 콰이어에 좀 재미난 그런 음원을 담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하프 느낌이죠. 아이유시 하프고 이거는 양금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전통악기 같은 거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팩토리 셀렉션 2라고 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큐베이스로 따지자면은 할리온 소닉 같은 그런 겁니다. 콘탁에서 다양한 기본 음원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악기는 지금 총 7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플러그인 이펙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를 제공해 줍니다. 오존 EQ 이거 예전에 EQ 무료배포 할 때 제가 소식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무료배포 하고 있고 요거만 또 따로 받으신 분들도 이미 계실 거예요. 같이 묶여 있고요. 라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리버브 이펙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리버브를 따로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은 DAW 프로그램에서 자체 제공하는 그런 기본 리버브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 요거 꽤 괜찮은 리버브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받아가지고 써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슈퍼차저는 진공관 느낌의 컴프레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 컴프레서나 유명한 컴프레서들 많지만 따로 구입해서 쓰는 게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주 뭐 쓰기에 괜찮을 거예요. 그 밑에 요 레플리카는 딜레이 이펙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DAW 프로그램에서 기본 제공되는 딜레이들은 아주 기본 말 그대로 정말 기본 기능만 있거든요. 근데 요 레플리카는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 이펙터 쓸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릭 세븐 플레이어인데요. 플레이어가 붙으면 무료보장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아까 콘탁에서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기타 베이스 녹음할 때 쓰는 앰프 또는 이펙터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앰플리튜브나 등등 많이 소개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 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어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류가 이제 많이 부족해요. 원래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요 플레이어 등급은 아무래도 무료 버전이니까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뭐 범용적인 것들은 딱 담고 있으니까 뭐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앰플리튜브 5 CS 버전 그것도 무료 버전이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파이닐 요거는 뭐 정말 오래전에 제가 영상으로 아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조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뭐 옛날부터 무료 배포 했었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했을 때와 지금 이제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뭐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외형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파이닐 효과를 주는 거죠. 로우 파이한 효과나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LP판에서 돌아가는 듯한 느낌 아니면 정말 옛날 뭐 축음기 또는 라디오 등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바꾸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특정 트랙 뭐 악기 이런데도 넣을 수 있지만 작업 다 해가지고 뭐 최종 결과물 넣을 수 있고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펙터입니다. 요렇게 해서 플러그인 이펙터 6개를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밑에 있는 다운로드 프리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 프리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창이 넘어옵니다.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요 회원 가입 하셔야 되고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회원 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겟 프리 소프트웨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 요렇게 이제 말이 나오죠. 너의 계정에 뭐 요거 추가 하겠느냐. 그래서 겟 하겠다. 요거 누르면 되겠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기 네이티브 액세스에 컴퓨터 스타트가 준비됐다. 뭐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다 끝이에요. 뭐 과정이 너무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액세스라고 하는 거를 추가로 설치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 쓰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죠. 오래된 버전 쓰는 분들은 인텔 칩을 요걸 받으셔야 되고 요즘에 애플 자체 칩을 쓰는 맥은 요걸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는 요걸 받으시면 됩니다. 뭐 너무 쉽죠.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바로 실행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네이티브 액세스에 로그인까지 바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실 때는 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요 아이디로 그대로 로그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창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티브 액세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로그인까지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뭐 컴플리트 시리즈를 써본 적도 없고 요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회사 거를 써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목록이 몇 개 안 나올 거고요. 이미 컴플리트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무료 버전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뭐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뭐 가끔 뭐 이것저것 무료 배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몇 개를 구입하신 분들은 뭐 목록이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하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이 쭉 나와요. 저는 이제 컴플리트 시리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개는 설치해놨고 몇 개는 안 했고 어쨌든 목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무료 버전을 처음 받으신 분들은 목록이 몇 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가상 악기와 플러그인 이펙트 목록 정도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제 컴플리트 스타트에 아예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쉬당초 무료 배포하는 것들도 목록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콘탁 세븐 플레이어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다 받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제 인스톨 버튼 같은 거 활성화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증까지 알아서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티브 액세스에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장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경로는 왜 말씀드리냐. 사실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 무료 버전 가지고는 용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회사 제품을 이것저것 더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컴플리트 시리즈 행사 매년 여름이나 블랙프라이 때나 종종 하는데 그때 구입을 하겠다. 아니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각각 메인화드 했다가 외장화드 했다가 아니면 디드라브 했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러면 나중에 로딩할 때 파일 누락도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가동도 안 될 거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초의 그 저장 경로를 잘 지정해 놓으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별로 어려움 없이 나중에 머리꼴치 아프지 않고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프리퍼런스 이 부분을 들어오시면 돼요. 프리퍼런스 눌러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파일 매니지먼트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세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맥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인 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에서는 이걸 가동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뭔가 어색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네에 답변 드릴게요. 어쨌든 이 화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운로드 로케이션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 다운로드만 받는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언제든 지워도 상관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 경로입니다. 그 밑에 애플리케이션 로케이션 이거는 프로그램에 몸통이 설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몸통 하나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플러그인 이펙터 같은 거는 용량이 얼마 되지도 않죠. 그런 거는 사실 어플리케이션 로케이션에 그냥 설치가 되고 끝입니다. 그런데 가상학기들이 문제예요. 어떤 거는 엄청 대용량의 샘플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라이브러리까지 거기에 그냥 같이 설치돼 버리면 나중에 C드라이브가 용량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뭐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없고 뭐 가상학기를 설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대용량을 가동하는 그런 가상학기들이나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게 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네이티브 액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통이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몸통이 설치되는 경로고 이 밑에는 컨텐트 로케이션이라고 돼가지고 샘플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 로케이션은 웬만하면 C드라이브에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용량을 얼마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컨텐트 로케이션은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면 없거든요. 뭐 작게는 몇 기가고 좀 많다 그러면 수십 기가 뭐 백 기가 이상 넘어갈 수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누적이 되면 뭐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컨텐트 로케이션은 C드라이브 그러니까 메인 드라이브에다가 설치하지 마시고 외장 하드나 아니면은 데스크탑 등에서 추가로 다른 하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파일 관리도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점점 여러분들이 음악 생활 하시면서 작업 프로젝트나 또 가상악기나 용량이 계속 누적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용량이 꽉 차서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야겠다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안 했다고 아 망했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곤하고 귀찮아지는 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익숙한 분들은 솔직히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서 약간 멘탈 붕괴가 오죠.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요 윗부분은 메인 하드 요 밑에는 외장 하드나 추가로 가지고 있는 하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 나는 컴퓨터에 그냥 하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둘 다 설치해야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장 하드나 뭐 추가 하드 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뭐 대부분 SSD를 쓰는 시대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이참에. 근데 요즘에 SSD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라도 하나 구입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NI 라이브러리라고 이건 제가 만든 폴더예요. 그냥 아예 제가 앞으로 NI 제품은 다 여기다 때려 넣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NI 라이브러리 해서 콘탁용 라이브러리들은 다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플리트 스탠다드만 나중에 뭐 구입해서 쓰게 된다고 해도 엄청나게 용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시상초 처음에 각각 라이브러리들 흩어지지 않도록 로케이션을 초기부터 잘 정리해서 쓰는 거를 높아심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무료로 쓸 수 있는 컴플리트 시리즈 컴플리트 스타트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뮤직이었습니다.